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안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추천수가 지금 600개네요 추천 눌러달라는 얘기 잘 안하는데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왔어 넌 뒤졌어 아니야 야아 숨겨 이새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응 마상시합 못이겨 나도 어디서 훌리지 않아 아아씨 괜찮아 이 덱이라면 마상시합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덱 쉽고 많아요 이 덱은 충분히 마상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덱이에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육성? 호호 아아아아아아앗 칸콜밤 완전 좋아 다순변 흐흐흐흐흐흐흐 아 잠깐만 아 두번 끌자 얘들아 당신은 죽을수도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방금 흐흐 네 쥐을 읍커 꺼져 형이 한 번 뿌리 들어줄게 형이 뿌리 들어줄게 임마 뿌리 한 번 들자 얘들아 사무새베선 이슬리아 트렌드 으리아 아냐 방금 방금 야 이 덱에 신의 경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의 경로? 용거 넣고 신의 경로 괜찮을 것 같은데? 뒤질 것 같은데 용거 그 아까 그 힐 하고 용거 신격 25딜이잖아 이제 한 번 더 해 음 잘했고 잘 사왔다 치킨은 형이 보내줄게 고생했다 아우 얘가 제일 고생했지 아우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